자 결승전 대망의 마지막 세트 자 히트 화이트냐 하울이냐 하울이냐 히트 화이트냐 예 폭스원팅 자 시작했습니다 예 히트 화이트의 성공으로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따야되요 자 이제 김성준 선수도 이제 휘휘가 안가죠 이게 정신무장이 된건지 어 좀 쫄아붙은건지 모르겠는데 예 확실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도 좀 간만에 좀 정자세로 앉아서 다리 안떨고 제대로 해볼게요 자 보다시피 이렇게 중매는 책방을 먼저 먹어주는게 예 기본이죠 예 참고로 폭스 파울팀 잘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판승부로 왔잖아요 단판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에요 이승호선수가 어쨌든 나이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집중할지도 모르는거에요 자 빠른설 가야죠 아 지금 지형전수 좋았어요 아 이거 쉬치치 쿼드라킬 주치기로 슈퍼포인트맨 같은 소리하고 있네 아 이거 어차피 아 하울 입장에서 잃을게 없어서 그런지 빠른전진을 했죠 빠른전진을 아 아 아 첫세트 마지막세트에 첫 라운드 굉장히 중요한데 공격에서 최대한 많이 따야되거든요 지금 공격에서 최대한 많이 따야되거든요 지금 아 아 기세가 완전히 올랐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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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모드가 되네요 아 아 좋아요 김성준 선수 그렇죠 김성준 이런거 해줘야되요 예 아 아 아 아 아 예 김성준 선수가 해줘야됩니다 이거는 폭스헌팅에서 확실히 그 어택을 하는 김성준 선수가 뭔가 그 터져줘야되요 그래야지 좀 수월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거 아 아 아 중요할때 뭐하는겨 아 중요할때 버퍼링 걸리냐 네 네 네 네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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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그냥 김성준 선수부터 자기 할거 해주면 됩니다 일단 예 예 긴장이란거를 버려야되요 사실 이제 처음으로 히트 화이트 팀이 긴장할 수도 있어요 예 긴장할 수 밖에 없는게 이렇게까지 핀치로 몰리는 상황은 처음 겪거든요 이럴때일수록 더 침착하게 자기 할거 해주면 됩니다 아 여기서 에어폭 가주면 어떨까 승호 형한테 문자를 보내고 싶네요 사실 사실 저런 이제 약간 예 스니키한 전략 있잖아요 좀 약간 괴랄한 전략은 한국야바 팀한테는 강할 수가 있어요 한 라운드 정도 쓰기 굉장히 좋은거죠 아 아 지금 에어다 잡아줬죠 아 이번 라운드는 깔끔하게 가져갈거 같아요 와 와 와 이거 너무 비쥬오 저 10장 아 깔끔했습니다 이번거 자 이렇게 깔끔하게 몇라운드 가져가면 되요 폭스홀팅은 어쨌든 2설때는 잘 안갑니다 여러분들 1설때 어차피 승부인데 이제 삼거리랑 에어라.. 그 뭐야 우물라인에다 연막 쳐주고 한 번에 나가는 전략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올 치는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도그파이팅 흔히 말해서 개싸움 자 김성수는 과연 2창 들어온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 지금 아아 정성수는 이 안 잘들어왔는데 아쉽네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아 지금 이 계단위 낚시도 있어요 지금 아 기정성 좀 불리한 포지션은 좀 지향해주면 좋겠는데 아하 혼자 무리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아 아니면 2창 한명한테 묶여있어요 아하 아하 안되면 빠져도 되는건데 왜냐면 1이 뚫기가 쉽고 2가 2개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아 아 앤썸 그 와중에 반샷으로 사네요 아 최민희 선수 이거 과연 막아줄 수 있을지 어 좋아요 아하 아 이거 좋지 않네요 상황이 점점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맨몸 싸움이에요 히트한테 무적 아우라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아스트릭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였는데 무적 아우라가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히트한테는 절대 방패 이지스가 있었어 근데 서로 개싸움을 통해서 그 방패가 부서져서 이제 서로 이제 주먹다짐으로 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울도 히트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는 정말 정신력이고 집중력이고 체력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칼방패 다 없어지고 갑옷도 다 부서지고 맨몸 싸움 들어가는 겁니다 아 씨발 왜 멈춰 여기서 아 버퍼링 개 같은 거 어떻게 됐니 아아 예 잡았네요 예 다행이네요 유튜브 아니요 트위치야 유튜브는 버퍼링 더 심해 이거는 뭐 2대2로 가져가겠죠 아 근데 왜 공격 때 2라운드 이상 따는 거 같은데도 이렇게 불안하지 오랜만이에요 국채전 때 이렇게 가슴 졸이면서 해설하는 거 그때 AAC 때도 그랬죠 그때 AHQ랑 히트랑 되게 박빙의 승부를 펼쳤어서 그때 제가 목 진짜 간만에 목쇼 가면서 해설했었죠 그때 아 2대2 상황입니다 야 이 C팔새끼야 저 죽여볼랄 자 일단 히트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도박적인 전략보다는 굉장히 클래식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중맨을 먹고 이게 중맨을 먹고 하려는 게 지금 보여요 딱히 전략은 아마 다음 라운드 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최대한 클래식하게 그냥 스무스하게 일반적으로 가겠다라는 거죠 아하 이승호 선수 아 라인 겹쳐요 아 김소영 선수 앞에서 멈추면 안 되죠 그냥 쭉 들어갔어야 되죠 아하 뒷선수가 길이 막혀 아이 씨팔새끼가 왜 이래 이 개새끼가 또란나 이거 진짜 한번만 더 멈춤 여러분들 F5 좀 누를게요 아 진짜 씨발 짜증나네 이거 아 집중하는데 흐름 끊기게 아 트위치 존마한 연들 진짜 아 지금 패스까지 실패하고 있죠 아 지금 소닉이 감 잡아가고 있어요 자 한 라운드만 더 따면 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 설령 이번 라운드 내주고 4대2로 가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아 다행히 포가 안 맞았어요 이번엔 껄끄럽던 이 개를 쉽게 먹었기 때문에 뭐 아 지금 첫 개 대기가 있어요 첫 개 대기 치치치 아 첫 개 둘이에요 게다가 아 첫 개 둘이에요 게다가 아 위치 확인 됐어요 아 아니 아 좋아요 김성우 선수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아 중맨이랑 1개랑 아 1개도 지금 기영진 선수가 어쨌든 예 본인 희생행하면서 잘 올라갔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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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김성준 우우 어 김성준 긴장 긴장했죠 예 표정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오줌마려 아 나 지금 이러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러고 나 이러고 보고 있어 예 굉장히 가녀린 소녀처럼 예 이러고 보고 있어요 몸매도 가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진짜 이러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 아 아 아 아 이 병신같은 새끼 또라인가 이거 병신인가봐 오자마자 욕을 하고 있어 신년부터 재수없게 정초부터 올해 첫 일요일에 저새끼한테 욕먹고 시작했어 어 아 진짜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 아 나 간만이야 이렇게 야 집중하게 좀 다물어 어 아 아 지금 가게 생각도 안 나요 여러분들 예 시치치 의미없어 아 지금 좋아요 딱 보니까 이제 뭐 수비는 사이즈가 좀 나오는 거 같애 야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로 중맨 먹고 시작 뭐 기본적인 거예요 얘 폭스헌팅은 중맨을 공격 입장에선 꼭 먹어야 돼요 뭐 수비 입장에서는 배로드 아 지금 아 어 화났어 화났어 난간이랑 싸우고 있어요 예 굉장히 흥분했다는 게 보이죠 흠 흠 오히려 중맨을 못먹으면 공격력트가 없어져요 그게 문제에요 시치치치 잘해 내가 제 TPA 쓸 때도 그랬어 AIC 끝나고 뒤풀이 때 맥주 마시면서 시치치한테 내가 보기에 니가 대만 최고 포맨 같다고 근데 선수들 사이에선 그렇게 인정을 안했나봐 내 눈은 정확했어 아 깔끔하죠 깔끔해요 아 정동진 선수 불을 뿌면서 깔끔합니다 시치치가 지금 상태로 한국와도 거의 탑클라스 포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잘하는데 그때는 정말 샵만 좋았는데도 제일 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잘해요 시치치 아 진짜 제발 한 라운드만 더 따고 2라운드 이상으로 좀 예 좀 스무스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먼저 6라운드 좀 따고 있었으면 좋겠어 아 그냥 시발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 지금부터 쭉 예 세트 스쿠아 2대2에요 첫 세트 내주고 두 세트 내리 따고 네 번째 세트 때 이제 예 2대5에서 대역전 당했죠 그래서 한국와도 대신에 그래서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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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웅과 롸이 롤이 롤이 달라요 물론 홍기 홍기가 시치보단 잘할 것 같아요 홍기 뭐 AWC때 보니까 잘하더라구요 홍기는 확실히 잘하죠 뚱땡이에다가 똥구멍 터진거 빼고는 괜찮은 친구에요 아하 좋아요 저게 의미없이 패스할 필요가 없는거 같은데 자 1설대 내줘도 돼요 그냥 1창에 머물러있으면 자 이제 이거죠 원래 연막을 치고 1설대에 올라와서 설을 하고 이제부터 이제 백업과 이제부터 제가 말한 도급파이팅 제 싸움이 나오는거에요 어 나왔어요 아하 기영재 선수 잘나왔는데 아하하 아하하하하 와우와우와우 아하 이승호 김성준 베스트 스나이퍼와 베스트 포인트맨이 만들어낸 합작품 좋았죠 라운드 내주는줄 알았어요 사실 제가 말했잖아요 거의 이렇게 되면 개싸움이라고 백방 이제 하울쪽에서는 할거 다했기 때문에 솔직히 하울쪽에서 눈물 흘려도 저는 인정을 할거 같아요 어 1빨라요 아하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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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1차 2층에 연막을 치고 예 중맨을 이제 시치치가 바로 나가고 나머지가 1개를 올라가는 전략 같았는데 어림없죠 아니요 하울 입장에서는 나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게 또 전략적으로 카운터가 쳐진거에요 네 반에어컨 그 수레쪽까지 전진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쪽에도 있었고 저전략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꼴박한게 아니에요 저렇게 한번쯤 찔러주는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카운터 포지션을 잡은거에요 사실 그 쓰레기통에 있던 친구도 예측 못했잖아요 그거 놀래 쏜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는 전반전 끝이에요 네 전반전 끝나면 1분의 시간을 줘요 이건 퍼즈 건거 아니에요 네 지금 바삐 움직이죠 아 근데 하울팀 진짜 저력있네요 확실히 AHQ AHQ Q급은 아니지만 TPA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네 뒷심이 있어 저력 그러니까 뒷심이 있다는건 저력이 있어요 이 팀은 앞으로는 AHQ의 뒤를 이어서 정말 이제 한국 아바 선수들하고 경쟁할만한 실력이 될만한 자격이 충분한거 같아요 나중에 혹시 알아요 얘네들이 진짜 잘해져가지고 막 센세이션이랑 할 때 막 홍기 똥침을 눌지 홍기는 아마 죽겠죠 일촉하시죠 홍기도 TPA한테는 아무리 멤버가 바뀌어도 그런게 없어 예 저격 그 뭐지 저력이 없어요 뒷심 부족 화력조루 너무 금방 뭐랄까 좀 그게 떨어져요 애들이 당 떨어져서 그렇지 몰라도 또 또 역전당할지도 몰라 선수들은 이제 롱정인 롱정인 아니면 롱정인 쇽 많이 써요 재미있게 7대6 가면 좋겠다 그 소리 했다가 승호 형이 그 소리 했다가 어? 7대6으로 진거 아니야 전세트 리뷰님 그런 소리 하지마요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난 여기서 빨리 끝내기를 바라세요 오 2호 단점이 롱정인 한 번을 3번을 가게 하느님 이럴지 롱이 롱정인 지금 5호 퓨어로 롱정인 롱정인 이 채널이 롱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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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민 선수 좋아요 아, 최민 선수 역시 아, 최민 선수 역시 아, 최민 선수 그게 있어요 확실히 그 연륜 아, 지금 C4 다운 시켰죠 아, 진짜 소닉 선수 혼자 남았네요 아, 히트와이트 아, 진짜 머나먼 여정 겪은 기분입니다 아, 우승 히트와이트